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에는 10월 15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4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심하게 살펴보실 종목은 요 어 yg 엔터테인먼트 라는 기업이구요 yg 엔터테인먼트 그 종목 코드 번호는 122870 입니다 자 엔터 종목들이 대부분의 좀 조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초록뱀미라든가 뭐 키스트 yg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jyp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조종을 좀 받았던 것이 크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어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 인데요 어 최근에 좀 고점으로 좀 돌파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하단 지지구가 어 이때까지 좀 조종을 받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어 매도하는 투기 심리 투가 투기 어 매도를 하는 그런 매도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아졌다 라는 부분이 어 좀 마음 아프게 어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만원까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어 빅히트 빅히트가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어 추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연상하는 흐름을 추후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나와준다면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블랙핑크 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yg 엔터테인먼트가 어 실적의 개선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 오늘 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다는 투자 심리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가 10월 13일에 나와줬습니다 어 이미 창사 이후에 최대 음방 판매량을 갈아치우면서 콘서트 투어 그리고 md 상품 등 매출 성장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 자 블랙핑크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랙핑크라든가 트레저러의 신보가 어 어 인기를 끌면서 중국 매출이 늘어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너스 감염주 사태를 완화에 따라서 콘서트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2년 내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을 내다봤다 블랙핑크를 필두로 급증하는 음반 판매량이 호실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석이다 라고 어 자 이렇게 블랙핑크와 트레저 싱글 앨범이 각각 1회 2회 반영되면서 81만 장에 대한 자 81만 장을 판매했는데 이는 연간 기준 비교를 해도 어 사상 최대 판매량이다 라고 하면서 블랙핑크 정규 및 트레저 송민호 솔로 앨범 감안시 판매량은 173만장이 예상되며 블랙핑크의 중국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면서 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그 bts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수상 소감을 놓고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매관계 증인을 어 공로한 공로로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이 코리아 뭐 밴 플라이트상을 수상을 하면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양국의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데 이런 발언을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응을 하면서 중국에서 bts의 불매운동 중국에서 돈을 벌어선 안 된다 어 중국인의 정서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식으로 bts의 팬을 탈퇴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발생이 됐다 라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간혹 나오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 bts는 방탄소년단은 중국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다 라고 하는 여당 최고의원 입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자 이런 이런 이슈들이 조금 어 좀 이런 이슈들이 bt 에테인먼트의 주가에도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원래라면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은 어 넷마블 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라든가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의 위치에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또한 2종을 좀 받는 엔터테인먼트 가든 종목으로서 어 조금 그런 주가 등락을 좀 보였다 영향을 좀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엔터 yg 엔터테인먼트의 또 이슈가 또 하나 또 따로 있죠 자 yg 엔터테인먼트의 발빼는 중국 잡은 두 달 새 주식 41만 주 팔아 치웠다 자 그동안 야금야금 이제 팔고 있었던 겁니다 두 달 동안 야금야금 야금야금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달 동안 자 이런 부분에서 텐센트 계열의 상하이 펑잉 41만주 매도를 하고 지분을 5.7%로 줄여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정의 원인이 됐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 사실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들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리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제가 뭐 관계자는 아니고 뭐 우리 주식 매매들 하시는 우리 주주 분들께서도 뭐 최대 주주가 어떻게 진행할지 매도를 할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이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전망치는 괜찮지만 이런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계속 최대 주주가 팔고 있다는 부분들은 불확실성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빅히트의 조정도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조정도 그렇고 그렇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 각종 이슈들도 있고 미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만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지금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37,500원이나 4만원 부분에서 반등도 염두를 해야 될 극단적으로는 염두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반등을 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어 가능성이 좀 낮지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 일단은 뭐 지켜보자구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잡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저렴하게 주가를 대응을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지시 구간을 어디에서 형성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 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정확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